여기 수사! 체포 다 불법이야!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! 넌 뭐야? 까불인데요? 까불고 있어!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, 알았어? 강해성 수법과 동일해요. 한국인 살인소꾼으로 인터플도 쫓고 있더라고요. 한대 역대급이에요! 니가 강해성이냐? 딱 한 번만 더 만나자. 내가 한 곡 갑니다. 형님 여기 차장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. 다들 정신 차려, 눈치채가 끝난다. 넌 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! 내가 가둘 스탠바이. 너 오늘 강해성 꼭 잡는다. 너 내가 좀 맞아야 돼.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. 또무살 개구네! 개XX이네 진짜! 불렀냐? 불렀냐? 아닙니다. 불렀냐? 안돼! 병아노. 나의 길이이itt. 나의 길이이이itt. 불렀어. 내파. 놀아. 나의 길이. 감사합니다.